헛어진 제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씩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참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들에게 하옵소서.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 전도할 사람이 맞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는가 라고 질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2년 동안에 건축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건축을 왜 꼭 해야 되느냐. 굳이 여기서 지금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셔요. 그 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셔요. 그 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셔요. 왜요? 왜냐하면 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는 겁니다. 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참전노를 아는 사람에게요. 이게 방법의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법으로 물어보는 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으로 물어보는 데 없어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셔요. 사도의 심정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어린 중에 야손 하나님이 보냈어요, 만나러 간 게 아니라니깐요, 불이이스가 부부 예비 된 자를 다 버리는 거죠 참 기도 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다 알죠 알게 만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문을 막아서라도 알게 만듭니다,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이렇게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전도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다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전도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다하게 보냅니다 어떻게 이게 불이이스가 부부를 다 숨겨뒀다가 하나님 보내시죠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걱정할 게 없죠,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질문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신자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머리 자꾸 서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머리 쓰고 또 그래도 웃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해야 돼요 결국은 진짜 예비 된 자를 하나님은 찬본간인자 아시고 딱 보낸다니까요 진짜 찬된 기도하면 하나님께 알리시고 찬된 전도하면 모든 것 보내십니다 진짜 찬도가的话 神会将他的計画告诉你 真 찬도的话 神会将一切交托给你 허터진 자들 分散的人만 조금 고쳐야 될 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근본 기본 기초가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다르죠 근본 기본 기초 雖然類似 但是意義又不同 사람 영적으로 아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좀 근본이 안 돼 당연히 이는 아一点도不行的时候 우리说 아他連 근본도 또 우리가 너무 자세가 안 돼 이는 우리가 뭐랍니까 기본이 안 돼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씁니다 남아 실력이 없다 기초가 안 돼 이랬죠 이런 일만 없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근본 기본 기초가 안 되면 안 되지만 이의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가만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뭔가 지금 제 메시지를 들으면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뛰지 마라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게 들립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그렇게 뛴 게 아니잖아요 热心奔走 하나님이 인도로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죠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신 말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뛰는 겁니다 이렇게 종이 한 장의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이거는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그런 것이죠 우리는 최선이 아닙니다 절댑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의 단어를 붙잡으라니까요 최선을 다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생명은 절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